왜요? 와... 무슨... 오늘 여기서 진짜 살아나갈 수 있게 여러분들 도와주십쇼 자 스타또 고! 마이콜 빠진 공포방송 No.1 지금은 또마시대 가자 뭐야? 포커스가 왜이래? 뭔 소리야? 무슨 소리야? 뭔 소리야? 뭔 소리가 나 지금? 발자국 소리 발자국 소리 멍멍이 소리 말고 발자국 소리 멍멍이 소리 빼고 나 Vors coverage 멍멍ск 멍멍이oms 멍멍 멍멍!! 무슨 소리야..? 너무 웃어요 무슨 소리야..? 오이 democracy야 замеч twenty yuck Eleven spider Hide보i 나 진짜.. 나 방금 쌀 뻔 했다.. 나 방금 진짜.. 솔직히 쐈다.. 뭔 소리야? 방금 쐈다.. 진짜 솔직히 말이야.. 와.. 밑끝한거.. 진짜.. 진짜.. 정말 무서운데.. 포커스.. 오늘따라.. 이거 왜그래.. 아주 난리가 아니야.. 포커스가 아주 난리 댄스를 잡으려고요 진짜.. 포커스가 아주 난리 댄스를 잡으려고요 진짜.. 누가 여기를 안다.. 와.. 나 계속.. 누가 여기를 안다.. 포커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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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 뭐야? 와.. 정신이 돌아오러 갔다.. 정신이 돌아오러 갔다.. 돌아오러 갔다.. 뭐야? 정신이 돌아오러 갔다.. 뭐야? 오늘따라 지금 포커스가 아주 난리야.. 와.. 정말 없었다.. 제발.. 정신이 돌아오러 갔다.. 성 앞에 좀 놔두고.. 한 번 ruth.. 뭐야..? 뭐야..? 누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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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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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와라 누구야? 천장 뭐야? 뭐야 천장.. télé시아 Haha 하..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오오오.. 뭐야? 이쪽을..!! 깜짝놀놔 또치즈니스 영원아.. 떨려줬구나.. 뭐지? 깜짝이야.. 뭐야 너..? 왜..? 배가 왜그래뇨..? 배가 왜그래뇨..? 배 왜그래뇨..? 어디로가..? 배가 왜그래뇨..? 어디가..? 어디가..? 들어가서 안부로.. 안부로 들어갔어 지금.. 입관시.. 사람이 죽게되면 여기다가 보관을 해요 뭐야..? 뭐.. 여기 있다! 뒤에 누구야? 나와 누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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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심하구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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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서워.. 또치즈니스 왜이래? 부족하나만 태워오고 들어갈게요 지금 내가 노력할 만큼 할 수 있을 만큼 할게요 아.. 무슨 소리야..? 향이 이상해.. 무슨 기운이 안 느껴져.. 무슨 기운도 안 느껴지고.. 무슨 기운이 안 느껴져.. 무슨 기운이 안 느껴져.. 무슨 기운이 안 느껴져.. 들어가자 여러분들.. 또 모았다.. 모았다.. 누구야..? 또 모았다.. 또 모았다.. 또 모았다.. 또 모았다.. 또 모았다.. 또 모았다.. 뭐야..? 또 모았다.. 또 모았다.. 또 모았다.. 여러분들.. 향은 한번 피면 절대 안 꺼져요 향이 절대 안 꺼진다고 그리고 부족은 재질이.. 부족 재질 자체 그 종이가 엄청 얇은 거예요 엄청.. 꺼지기가 힘들어 꺼지기가 힘들어.. 꺼지기가 힘들어.. 아는 사람들은 할 거예요 향은 한번 피면은.. 꺼지질 않아요 가보자.. 가보자.. 수건 그대로 있어.. 뭐야? 수건 그대로 있어.. 수건 그대로 있어.. 수건 그대로 있어.. 수건 그대로.. 수건 그대로.. 오